안녕하세요 테이스트윤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좋아한 먹방입니다 첫번째는 유명한 마크정식입니다 편의점 떡볶이와 스파게티 컵라면을 섞어주세요 이어서 소세지를 잘라서 올려주시고요 스트링치즈를 손으로 찢어서 올려주세요 모짜렐라 치즈까지 얹어주시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주세요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맛있는 것만 들어갔으니까요 다음은 집에서 먹는 치즈프라이입니다 눈을 감자와 모짜렐라 피자치즈 두봉 스트링치즈를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끝 잘 섞어서 한입 먹으면 와 여기 쉑쉑버거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하는 조합 공화춤불닭입니다 이 레시피는 너무 쉽죠? 잘 섞어주세요 매콤하면서 진한 춘장맛까지 여기에 맥주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